야 역시 놀러오니까 좋다 오늘 날씨도 좋고 시원하네 야 날씨가 진짜 좋긴 하다 그니까 뭐 밥이나 먹자 이제 아 그래? 출출해? 밥 가지고 올게 기다려봐 야 시리긴 한다 어? 야 민석아 일로 와봐 네 야 민석아 내가 코카콜라하고 밥은 가지고 왔는데 야 반찬을 주고 왔다 이거 어떡하냐 난 이거는 충분해 이거면 충분하다 가지고 있어봐 줘봐